와! 예예예예예예 여러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진짜 많다 여기 제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뭔데? 안녕하십니까? 리오쿠이에요! 昨日休みで 일본에 갔습니다 도톤堀에 쇼핑도 하고 쇼핑도 하고 1일 정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근데 누구도 찍지 못했어요 찍지 못했어요 생각해봤을때 팬 여러분이 생각해봤을때 생각해봤을때 아, 실례합니다 팬 여러분이 여기 있었어요 寂.. 寂.. 너무寂.. 정말寂.. 오늘 정말 감동했어요 와.. 둘이 멋있어요 네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아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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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토리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 형들 정말 멋있어요 우리 형들 정말 멋있어요 저희는 선배님이세요 일본에서 콘서트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는 선배님이세요 왜요? 일본에서 가장 콘서트를 했기 때문에 선배님! 선배님 보셨는데 어땠어요? 아이스토리 오늘 선배님 오늘 선배님 오늘 선배님 어떻게 되셨어요? 아이스토리 아이스토리 둘이 너무 멋있게 해줘서 저.. 저기서 진짜 울 뻔했어요 아 intellect 둘이 너무 멋있었어요 닥쳐서 아까 지겨워서 화장실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아까는 다행툭해서 화장실에 갔다 온 것 같은데 아이차 아니요 다행히 갔다 거라 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이차 진짜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진짜 아니고 정말 아아 네 아니요 오늘 너무 멋있었고요 다녀 오늘 둘이 정말 멋있네요 제가 여기에서 방문하시고 방문하실거에요 같이 사업을 안 하죠? 같이 사업을 안 하죠? 네, KRY는 콘서트 안 해요? KRY는 일본에서 콘서트 안 해요? 네! 아, 이렇게 셋이 할까요? 리옥さん의 솔로도? 네, 그럼 3개 해봅시다! 네! 완벽하죠, 이게 그러면 완벽해요 비주얼 있고, 노래 있고 비주얼... 비주얼이 있고, 노래 있고 비주얼이 있고 노래 있고 그래서... 비주얼이 있고, 비주얼이 있고 제가 오늘 살짝 노래를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래 좀...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조금 없었거든요 뭐, 이 세상에 어떻게 된거죠? 우리 같이 할 수 있는거 같이 노래하는거죠? 레디! Would you marry me? 마오에 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인형이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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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bots을iga chưaない... 에 razors Sie 잘한다 제 솔직히 이 메리웨 노래 되게 어려워요, 저한테 incentiv는데 저희도 제 파츠가 아니에요 아까 잘못된 부분은 제가 잘못했었죠? 저희도 제 파츠가 아니에요 확실히 KRY나 다른 멤버들이 있어서 항상 든든하고 저희 둘이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실수한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항상 모르는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춤, 노래, 일본어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늘어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슈퍼주니어 M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슈퍼주니어 M도 준비하고 있고 슈퍼주니어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 더 슈퍼주니어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우리 룡우수 정말 휴가 겸해서 콘서트를 보러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룡우수가 콘서트를 보러 오는 김에 그냥 휴가를 온 거예요 룡우수 정말 바빠요 저 진짜 바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라디오 가야해요 저는 라디오 가야해요 저는 라디오 가야해요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룡우에게 고맙고요 뮤지컬도 해야해요 여러분 우리 룡우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룡우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룡우의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쉽지만 이제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여러분과 아쉬운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과 아쉬운 작품을 같이 같이 인사드리고 여러분과 아쉬운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콘서트를 하면 되죠 다음은 다시 콘서트를 하면 되죠 다음은 다시 콘서트를 하면 되죠 네 일단 아쉬운 작품으로 요크가 왔어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슈퍼주니! 모아! 들어가서 엄지 키스 자, 일단은 슈퍼주니 키스시 마셔요 자, 엄지 키스 기다리 위기 스탠드 기다리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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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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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나 엄지 키스 감사합니다! 사랑해 스탠드 스탠드 Kate 한 위pit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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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스탠드 스탠드 이렇게 머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